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저런 은행을 많이 받았어요. 저런 은행은 이렇게 잘 어울릴때까지 이제 한참을 더 볼게요. 한참을 더 좋아해요. 인터넷 나가서 뛰어놨어. 그런 거 안 좋아했어. 참고해서. 나뭇잎을 못하니까. 그래서 저도 좀 아쉬웠던 게 저희가 일 때문에 자주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인사통관을 저는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. 김정수 출사님께 한마디 했어요. 내가 잃어버렸나. 목이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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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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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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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흥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